3개월 뭐? 어서오세요. 5빨멘의 영시경입니다! 오늘의 엉뚱한걸 엉뚱하게 리뷰하는 엉뚬이 뿅!! 빙 오늘의 제품 피아앙 이것은 둥근 블럭 빼기 게임 쉽게 말해서 동그라미 젠가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젠가는 네모단 벽돌이지만 이거는 동그란 모양 바로 esin 방문제 뭐지? 모양은 뭔가 김밥 같기도 하고? 나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흐물거립니다. 오징어야 뭐야 왜 이렇게 흐물거려 이거? 흐물흐물? 이것은 플라잉 타이거에서 7000화 그럼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땀이 나는군요. 유해가 쓰러졌지만 뺄 미터 거 빼기 도전합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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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아허! 아아허! 절아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 쟨가 절아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 내가 상대해 주지. 뺄 미터 거 빼기 도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뺄 미터 거 빼기 도전해. 또 뺄 미터 거 빼기 도전해.